안녕하세요. 스파욕이에요. 날씨가 좋아요. 기분도 좋고요. 컨디션도 좋습니다. 오늘은요. 제가 퓨어러브를 공고를 받아서 제가 이거를 2두짜리에요. 그래서 이거를 분갈게 할 예정이에요. 예정이 아니고 할거에요. 이렇게 2두 뿌리도 튼실하네요. 모델들 어? 이거 분리가 되네요. 2두가 예를 해줘? 와 2두가 이뿌지는건가? 분리가 됐어요. 다른것도 그런가? 다른것도 봐야되겠다. 2두짜리 두개 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심을거에요. 라꼬아분에 요런거는 라꼬아분에 심으면 잘 자라겠죠? 살살살 다 튀어요. 제일 기분 나쁜건 청소해놓고 흙이 다 튀는거에요. 그쵸? 요거는 좀 같이 붙어있는거 같은데 떨어졌나? 뭐 어쨌든 2두니까 그냥 요렇게 흙 조금 붙어있구요. 이제 다 뜨면 좋지만 또 뿌리할착이 빨리 안되니까 그렇게 심으면 4개를 심어도 될까? 4개 아 4개 심어도 될거 같아요. 하구니 4개를 심도록 하겠습니다. 하구니에요. 근데 요게 분이 낮아요. 그래서 될지 모르겠는데요. 붉은마서만 조금 갈게요. 붉은마서만 조금 밖에서요. 이게 막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조금 하고요. 다 나와있을까? 이렇게 흙을 조금 두꺼요. 예 이두 뿌리를 펼쳐서 이렇게 흙을 좀 넣어요. 다 심어도 될거 같아요. 이렇게 모아서 자피 키우는 것도 좋아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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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멀려요. 이렇게 다시 멀어요. 이렇게 다시 멀어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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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펼쳐서 우리 치치 바빠요. 지금 저질의 하루 다니느라고 엄청 엄청 바쁘답니다. 여기 여기 치치야 치치야 여기 흙해줘봐. 난리도 아니에요. 막 저 선반 타고 올라가고 난리도 아니에요. 진땀뺐어요. 치치가 올라가는 통에 또 올라가니 또 꾹꾹이 해주세요. 여기 꾹꾹이 여기 꾹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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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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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여기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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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요. 앉아 안해요. 치치는 퇴장 하세요. 제가 보냈어요. 어휴 땀나 아휴 땀나 다 엎을까봐 도바심이 나가지고 아휴 이제 또 꾸만 데다가 4도는 지금 4도예요. 4도 2도 2도 4도 이렇게 군생처럼 키울려고요. 이렇게 여기도 조금 넣어야 되겠죠. 반응마다를 좀 넣어주세요. 방에 거실에 있는 하초에도 올라가고 난리 난리 와 이제 말도 못해요. 애기 때하고 또 틀려요. 지금 사춘기 아휴 이렇게 심었어요. 괜찮죠? 이렇게 하고 이제 뿌리를 좀 내리게 좀 꾹꾹 살살살 꾹꾹 이렇게 좀 긴 걸로 해야 되는데 아 요 화분이 딱 맘에 들어갔고요. 요 화분에다가 심었습니다. 퓨어루버 퓨어루버 러브 퓨어러브 퓨어러브 르버가 아니고 퓨어러브 이렇게 심었습니다. 예쁘네요. 럭 락부 화분 이렇게 심었고요. 여기다가 이제 살짝 물뿡뿡이 좀 해줄게요. 세균도 이제 그 저기하고 하니까 네 슉슉슉슉 슉 날씨가 오늘은 2도 영하 2도 까지 아까 보이던데 살짝 저는 땀이 나거든요. 지금 치추 때문에 너무 너무 더워요. 땀이 무지 나요. 이렇게 낙보 화분에다가 심었어요. 따라라라라 루 루 루 하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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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자랑합니다. 행복하세요. 행복하세요. 하 Bryan 앞에서 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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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놔 가 하다